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편하게 만나요! 12개 만들어놓으라고 해야지! 좋아 요리! 와 요리 스피트 장난 아니다! 거기 변해요! 거기 다 변한다! 왔구나 첫번째 여행객 오면서 저긴가? 지나간다 그랬지 근데? 어? 서로 만나겠는데? 이 구도라면 서로 만나지 않나? 지금 못싸우는 애가 얘가 못싸우죠 따렴짓하게 해야지 야야야야 뭐하냐 뭐야 야 이거 전투 못하네 얘? 전투 못하는 애가 두명이네? 한 대 맞자 그냥 도와줘 여행가 도와줘 여행가 뭐야야 모르는 척해 아 중지 파괴됐어 아이씨 쓸만한가? 사이코패스의 정신적 인가? 흐흐 죽여 아니야 죽여 죽게 내버려둬 총 쏘면은 애가 불구대우니까 이영놈 쓰레기 아니냐? 보자 보자 아 쓰레기야 와봤자 도움이 하나 난데 버리는게 맞는거같애 버리는게 맞는거같애 누가 자꾸 만드는데 이게 쓰레기로 나오냐 이렇게 아우 뭐야 누가 만들었어 어 정신적 민감까진 괜찮은데 왜냐면 저 저 정신 파동이 왔을때만 받은거니까 그래도 뭐 지금 7일이죠? 좀있으면 모르겠다 두번째일 모르겠는데 고기하고 생략 사놔야지 죽게 내버려둬야 지금 아 차용해져 차용시키는게 나을거같다 죽여버려 방어형? 아 해야죠 해야죠 아래를 막을까 위를 막을까 위를 막을까 고민중에 있는거죠 여기를 막는다? 아래에서 오는게 나을거같애 내가 봤을때 아니 나무가 여기있는데 아래쪽에도 나무 많다 그래그래 그러면 무조로 파는 아 팔면된 애들 멘탈 안좋아져서 그게 그거에요 평범한거 나온다 이제 사실 평범한거 나온다 이제 자 시키지 Donald 다 numero 지민 음식부족 해결됐고 이 맏아놨죠? 일단 대충 짓을까 일단 대충 짓고 나중에 수정하는거지 벽치고 그럴 시간이 없잖아 그쵸 이렇게만 해놓고 일단 얘 어디가냐 얘 아 뭐야 야 그걸 왜 가져와 그거 뭐가 없구나 아니 근데 나무가 없네 이제 나무 진짜 너무 모자르다 다 가져가 다 써야겠네 이러면 또 바닥재를 할 또 재료가 없는데 아 짜증난다 진짜 뭐 뭐 별거 안했는데 이러네 얘 왜 여기서 저 얘 이상한 고양이네 벌거벗음? 인공신체가 없더 개조광이? 벌거벗은거는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바닥에서 식사 바닥에서 식사 그건 좀 별로지 해결할 수 있을까? 나의 TED 응 가짜 멘탈 나가요 너 원예체질 있냐? 잠깐만 벌거벗은 것도 해결합시다 나와 밖으로 나와 그게 그건데 거의 거의 누더기라 ianna 아 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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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목해라 뭐야 맷둬야지 바로 도축해버려야지 어 다쳤냐 붕괴 나를 젤다 지붕을 지나서 내가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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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료가 50개 아침에 나무 식탁 만들면 그건 해결되는 거고 으 으 방어포탑 지웠나 세개 쟤 왜 저러고 있어 무덤 짜야지 늪지 늪지에도 무덤을 안되네 건설 빠른 애가 얘인가요 지금 쌍불이죠 얘를 무덤 그거 하는거 시키자 얘를 무덤 그거 하는거 시키자 금방 하겠네 벌목하러 나갔나 지금 아이씨 거의 너무 먼데 야 그거 하지말지 잠깐 취소해야겠다 여기 그만해 그거 나무만 가져가고 임시로 여길 뚫을 수가 있긴 한데 아래쪽 나무를 먼저 캐는게 맞는거 같아 어어 야 너무 멀어 얘들아 멀어 27살 아 28살 근데 지금 약간 상태가 상황이 좀 별로 안 좋아 내가 지금 딱 직감하는 게 별로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받아서 대박을 노리자 데려가자 데려오자 과연 27살 젊어요 이름에 붙여줄 필요도 없다 자가자가자 EMP는 없는 셈 치고요 근접 얘도 무섭지 않아 저격서 총 있어 대박을 노리는 거다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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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살 주지 장애살 주지 장애살 주지 장애살 주지 장애살 주지 답은 뭐다 습격이다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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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접 센 놈부터 밟아라 기습의 묘를 살린다 얘 잡고 나면 너 뭐하고 있어 나무 도축 작업대 방화중 고양이 고양아 피해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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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일로 가면 바로 만날텐데 뒤로 빼 뒤로 빼 뒷방을 깐다 호카 일로 와 호카 아니 왜 안가 아니씨 가라고 글로 고양이 죽었다 버려 고양이 버려 고양이 버리고 저렇게 쓰레기 진짜 이씨 말귀도 못 따라쳐 먹어 저거 아니야 그 스나이퍼부터 조지자 아 아 이씨 아니 권총 명중률이 말도 안 뇌 다쳤다 의식 없어 아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 아니 저런 쓰레기를 대체 왜 잡아갈라고 하는거지 받을만한 메리트가 있어야 될거 아냐 받을만한 메리트가 있어야 될거 아냐 아 쓰레기 도드야도 아 아 돈 아 아 아 아 잘 뽑아놨는데 아 배고파 불타오르라 왜 격투를 하냐고 격투가 그나마 잘 맞아 사격은 안맞는다고 그거리면 게다가 잘못 쏘면 아군 쏴서 이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아군 쏘는게 무서워서 근접을 하는 거야 맵 산지 아니야? 아 뭐 땀파워 들어갈 수 있겠지 대충 뽑자 이제 어차피 잘 뽑아 놔봤자 쓰레기들 들어오는데 해서 뭐하냐 대충 쓸만하면 그냥 데려가는 거야 세구리지 세구리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뇌다치면 근데 그냥 노답이네. 아, 인공자해. 아, 그걸로 안되나? 똑똑이... 쌈꾸미... 아, 그걸로 안되나? 낙천과 금면함. 강박증... 게으름... 오오? 의술사를 불렀나? 좋았어. 나이가 좀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이 사람 안 있으면 좋겠지. 그걸로 안되나? 그걸로 안되나? 그걸로 안되나?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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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인공자학 이식할 수 있어? 새로운 사람 된다고? 완전 랜덤으로? 아닌데? 왜 뻥쳐? 힐러, 마이너 힐러, 마이너 쓸만한 건설 좀 주세요 바디가드 쿡 쿡쿡쿡 노벨리스트 세일러 부처 텍티션은 뭐 빌더 낙천갈 군뱅이 그런트? 워컵 아, 저것만 봐도 되겠다, 근데 그 뒤에 붙은 거 있죠? 오피서 워컵 티처, 티처 빌더 아티스트 ün 이때 encourages 아티스트 따잇 티처 아티스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새 지구까지는 아니다. 상황이 좀 안 좋긴 하지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누가 의술사를 불렀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단순 운동 못하네 얘. 아 진짜. 땅을 파고 들을만한 데도 없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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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